자, 반갑습니다. 박석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22년도 개정, 개정국어를 공부해야 될 수험생들, 앞으로 예비고일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부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퀘스트를 찍었습니다. 자, 고등학교가 된다는 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기본기를 결국 다지는 거였는데 국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단순히 읽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1이 들어가는 첫 스타트부터 국어 공부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중3은 이렇게 보세요. 국어 공부 난이도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학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만 암기해도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어를 내가 잘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성적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는 고1에서 나왔었던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암기했던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국어의 핵심은. 혹은 짧은 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중학교 3학년하고 다르는 지문들은, 비문학 지문들은 눈으로만 읽어도 이해되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순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읽고 어떤 설명인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수능은 단순히 읽고 이해되는 설명문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데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공부랑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기본기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다져야 되는지 대한 명확한 공부를 겨울방학,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학생에서 야구선수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10월부터 4월까지의 6, 7개월 정도의 공부가 되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알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교육을 대하는 태도 혹은 고등학교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제가 분명히 바꿔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암기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는 암기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논리성, 어떠한 원리성을 토대로 지문들이 구성되고 그 지문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엄청 편해질 거예요. 그게 고1 때부터 국어 공부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문학, 비문학 모두 중학교랑 많이 다르고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하다는 건 낯선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신 때문에 암기하는 거 말고요. 내신은 똑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신을 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신 국어처럼 암기한 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기를 묻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이해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비문학 지문은 깁니다. 중학교 때랑 다르게요. 길어지고요. 글의 논리성이 타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말이라서 그냥 읽으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문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랑 그래서 많이 달라야 돼요. 결론은 근원적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풀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해서 문학은 보기를 토대로 만들어가는 객관성의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대시를 해석해 주시죠. 그럼 현대시를 해석해 줄 때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해석하는 것과 선생님의 해석이 다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거기서 스타트예요. 문학은 해석이 다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나 시험은 정답이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아야 돼요.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건 문학은 보기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논술학원을 다니시든 국어학원을 다니시든 항상 첫 단락이 중요해, 서론이 중요해라는 건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 서론을 토대로 글을 예측하는 것, 서론을 토대로 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따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건 제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첫 단락, 그 다음 첫 문장을 토대로 글을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셔야만 글 자체를 명확하게 읽어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명확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개정국어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독서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 독서 능력 자체를 명확하게 배우셔야 되고 독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학은 보기를 읽어가는 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를 읽어가는 힘 자체도 독서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독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독서 강의는 우리 함께 시작이라는 독서로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 두 문장, 한 단락, 두 단락, 전체 글까지 확장되면서 글의 논리성 자체를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1 몰고사를 한번 풀어보셔라. 알겠죠? 풀어보셔라. 풀고 중학교 때 내신처럼 했었던 느낌이 아님을 깨우치셔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지를 찾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공부를 찾아야 될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왜? 제가 야구선수여서 거의 전교 꼴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거의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핵심은 1등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명확한 공부법을 제가 알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공부법은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자체에서 성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십시오. 고1무구사 풀어보시고 중학교랑 문제가 다르다. 알겠죠? 두 번째 독서의 포인트를 많이 맞춰라. 공부는 독서를 많이 하시면 문학과 독서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독서는 독서를 그리기를 잘 되면 문학에서 보기를 읽어가는 힘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뽑을 수 있는 힘 자체가 많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개정국어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되셨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웰컷을 통하고 있습니다. tahu구요. 중요한 건 우리를 못하고 있으니 넘기고 그건 거기서 예초만 더 potato는 어깨가 간에 Penn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